영등포 소방서가 2018년 재난발생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2018년 발생한 화자는 258건으로 전년 대비 7.9%인 19건이 증가했고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23명 등 27명으로 전년 대비 58.8%인 10명이 증가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전년 대비 4억 387만원이 증가한 7억 41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정료인 51건, 원인미상 30건, 기재개정료인 29건, 방아의심 11건, 기타 5.9건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영등포 소방서 서순탁 서장은 화재 통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화재 진압과 예방 대책 등 맞춤형 소방 정책을 펼쳐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